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, 내일? 12시? 난 1시 일어나서 충분히 가능한데 트렌징을 함께 할 수 있고요 안녕 2시 일어났다 3시 일어났다 3시 일어났다 3시 일어났다 3시 일어났다 4시 일어났다 백화는 중 조에다 백화는 중 노래는 중 피곤합니다잉 굿나잇 굿나잇 1시 일어났다 욕망 2시 일어났다 굿나잇 오늘 원래 리허설이 있는 날인데 갑자기 리허설이 없어 좋다 해서 급 자유시간이 생겼어요.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해운대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확실히 피부가 예민하다고 느껴진 게 어제 잠깐 바다 근처에서 걸어 다녔는데 어제 저녁에도 사용했던 셀리맥스 클렌징을 하고 피부 상태를 보니까 되게 붉게 올라와 있더라고요. 간단한 스킨 팩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. 슈레피 겔 리프 트윈 패드 팩 메이크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줘도 메이크업이 잘 먹더라고요. 피부에 보습효과도 있고 진정효과도 있어서 너무 시원해. 냉장고에 넣어둬다니. 완전 시원하네. 입에도 해줄게요. 숙소에 드라이기가 없어. 그래서 어제 애들이 좀 질 말리고 있었구나. 어. 아 맞네. 머리에 바를 거 있어? 오일? 아니야. 저 잘 안 발라요. 이거 발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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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 아 밖에 바다가 보이는 게 너무 좋다. 이거를 사용해 줄게요. 아 진짜요? 어. 2시에서 2시 반인가? 그쯤 잤어. 흐흫. 흐흫. 흐흐흫. 흐흐흫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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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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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혜연이도! 뷰티클러스! 하하! 오늘은 좀 블러셔에 힘을 빡 줘야겠는데 아! 힘든 일 잘 안됐네! 하하! 그리고 일을 많이 빡. 자, 이제 집에 오면 안 뱉은 먹으면 안 뱉는 경우가 많apter.. 정답은 없어서 먼지 무시. 그리고 이런거! 이쁜. 이 떡볶이 영화 속에 있어.. 다시 보내드리기.. 넌 인생 prend기. 아냐? 소화가 없어졌어. 소화는 남대! 찍네 거 찍을까? 릴라션을 잇지 이렇게 섞어주면 진짜 이거 눈썹은 베네피트꺼 뭐야? 고양이가 없는데? 어? 고양이? 지금? 와우 나 이제 출연 가능 잘 나오는데 베네피트 던데요 미니 진짜 귀여워 요만해 헤어니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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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이를 잠깐 해볼까? 일단 베이지 베이지하게 베이크 메이크업 베이지 프리즈 릴리바이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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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임 아내 릴리바이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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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e사 릴리바이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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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 어디인거지 릴리바이렛 허공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 와아아아 자 삼국이네들 이제 찾으면 되는데 좀 쭉 가야돼 응 여기가 위층까지 있어 이렇게 어 위에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거죠 언니? 맛있겠지 맛있어 여기가 맛있겠다 나도 새우 올라가야 돼 뭐? 고추 김말이도 넣을까? 오징어 넣을까? 오징어 맛있겠다 순대는 쌈장이지? 아 쌈장은 한 번도 안 주고 아 진짜? 어 아 초장도 맞아 있어 이거는 초장지로 피순데 다 다르다 동네 또 다르다 높이 다 다르다 점점 다르 요렇게 니 오 어.. 없어.. 아.. 모래.. 절로 좀 가려.. 할 수 있어? 내려가면 안 돼.. 근데 탈 수밖에 안 됐는 줄 알았다! 나 역시 남자들.. 남자들은 그냥.. 여기 별세가 없어.. 잘 먹겠습니다! 아이스크림 넣어봐요! 아 너도 빠지고 싶다.. 아 너무 예쁘게 나온다.. 내가 말하는 거다.. 하고.. 우선 대부.. 내 차를은 도로.. 그 부안에 대한 도로.. 뱃어.. 구성 이.. 구성 이.. 마중에 탈.. 가.. 있는지.. 헥.. 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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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째 날. 1년 만에 오네. 지효야 일로와. 1년 만에 오네. 1년 만에 오네. 그치. 이곳이지. 대기실. 과제하는 지효. 아 뭐야. 왜 카메라 인식해. 진짜 별로야. 리허설을 다 끝내고. 이제 공연 전까지. 쉬는 시간입니다. 1년 만에 오네. 끝났다. 끝났다. 나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수고했어. 내면식 사면 되는데요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무 эконом 다eliazurPS exRC. 어떻게 찍어야지 알죠 쌤? 쌤 부산요? 빈 여정이었다. ~~ ~~ ~~ ~~ ~~ ~~ ~~ ~~ ~~